안녕하세요 루시티비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급하게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갑자기 여기 지금 종자실이거든요 제가 종자로 키워서 빼낸 애들 만들어낼 애들 준비하고 있는 종자실인데 얘는 이번에 수입 들어왔던 영웅이 얘는 골드 블랙 라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났네요 원앙도 보이시죠 이렇게 종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보시면 다 뿌리가 없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 수입 들어왔서 당시에 있었던 잔뿌리 또는 얘는 아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예 없는 애들 이렇게 있죠 이런 애들을 커팅한 이후겠죠 커팅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커팅을 하고 나면 일단 식물에는 자른 부위 단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기죠 이렇게 이런 단면에는 살균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살균 살충 보다는 살균 왜냐 여기에 상처가 생겼으니까 이 상처 부위로 균이 침투하지 않게끔 살균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살균 처리는 가까운 농약사에 가시면은 살균제 많이 팔고 있죠 다이센애미라든지 사파이어 등등등 있는데 그런 약들을 구매를 하셔서 물에 살짝 희석해서 으깨가지고 발라주든지 사파이어는 액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붓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도심권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농약을 쉽게 접하기는 힘들어요 인터넷 구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많이 쓰시잖아요 쿠시딘이나 뭐 마데카솔 같은 분말로 되어 있는 그런 약들 많이 쓰시죠 그럼 발라주셔서 일단 전처리를 하시고 한 2주 정도 말려주신 다음에 모습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 요런 아이들을 이제 2주 정도 되면은 실뿌리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아마 얘네들도 한 2 올렸으니까 그쵸 이렇게 뿌리가 나왔죠 뿌리가 나와서 벌써 얘는 흙을 붙였죠 몸에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요렇게 실뿌리가 잔잔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얘는 아직 안 나왔네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조금 나오면 이제 요렇게 흙에 앉혀줍니다 앉혀 주실 때 요령은 자른 단면이 이와 같이 움푹 패여 있는 경우 안쪽으로 부쩍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단면에 자른 단면에 흙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흙을 요렇게 저희 무덤 봉분 쌓아 올리듯이 높게 요렇게 만드는 거죠 높게 만들어서 얘 엉덩이 부분 요렇게 높게 만든 다음에 엉덩이 부분하고 딱 맞닥뜨리게 요렇게 올리시고 그냥 지그시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꾹 눌러주면 이제 엉덩이와 요 흙 모양이 요렇게 일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으로 이제 뿌리가 내려가니까 여기는 굉장히 부드럽죠 여기는 좀 눌렀으니까 딱딱하고 그쵸 여기는 부들부들 여기는 좀 딱딱 그러면 이제 뿌리가 좀 쉽게 내려가요 이제 내려가고 나서 한 앉히고 나서 2주 한 달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큰 애들은 뿌리가 얘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뿌리가 계속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처럼 작은 애들 제가 얘네들 조금 전에 제가 해줬는데 작은 애들은 뿌리가 이 몸을 들어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뿌리가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이런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뭐 핀셋이나 칼 같은 경우로 같은 거로 요렇게 주변을 요렇게 한번 돌려줍니다 부들부들해지게 그리고 제가 지금 손이 하나여서 안되는데 이렇게 좀 부들부들하게 해주면서 얘를 이렇게 흔들면서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한 손으로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흔들고 한 손으로는 얘를 지그시 눌러주고 그러면 이와 같이 또 이렇게 쏙 들어갔죠 붕 떠있던 게 얘도 지금 보면 제가 좀 뽑아서 그런 건데 얘는 이정도 되면 사이즈가 쉽게 들어 올리지는 못해요 얘들도 보면 땅을 요렇게 좀 부들부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앉히고 요쪽을 이렇게 흔들면서 땅을 이렇게 주변을 좀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얘를 꾹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두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뿌리가 좀 더 원활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 요렇게 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드러냈으니까 얘는 지금 뿌리가 아직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앉히는 겁니다 요렇게 딱 해줄 자리를 센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올리레를 정확한 위치 포인트에 놓고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엉덩이 쪽에 흙이 탁 들어가겠죠 그러면 뿌리가 내립니다 원암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전에 안 찾거든요 얘도 제가 2주 2, 3주 말린 것 같아요 2, 3주 말리니까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뿌리가 나온 애들 제가 조금 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봉분을 살짝 살짝 봉분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심을 곳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요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얘같이 좀 큰 애들은 뿌리가 위로 얘를 몸뚱아리를 들어 올리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요렇게 작은 애들 작은 애들은 뿌리가 들어 올립니다 몸을 그럴 때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주변에 핀셋을 집어넣어서 살살살살 땅을 흔들면서 모체를 땅 속으로 집어넣으면 안전하게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에 땅이 한 번 더 긁어준 땅이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 좀 보면 얘는 자리 잡았네요 거의 그렇게 해서 예쁘게 예쁘게 다육이 성장시키시고 건강하게 만들고 자구도 많이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또 꿀팁 한 가지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시 다육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imit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